매일 먹어도 맛있다. 초간단 반찬 열정. 제가 오늘 준비한 식계료는요. 아주 쫄깃한 식감과 아주 깊은 맛의 두 가지 반찬을 만들어볼 텐데요. 오징어의 감춘맛과 반찬 양념의 조합이 최고인 오징어 장조림. 매콤하게 입맛 작용하는 오징어 어묵 무침까지. 오늘 제가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정말 요리 밀착형 식재료입니다. 자주 쓰니까. 60점 정도. 60점이요? 요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집사람이 이렇게 쪽파 김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향. 권투형으로 잼이 안 된다고. 얘가 선생님 옆에 계시니까 얘도 만만하네 제가. 우리 집 김치는 김치도 아니었어. 저는 같이 chic common 시도하고 한대에 해야 당하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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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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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